안녕하세요 여러분 환희입니다. 오늘 먹을 음식은 치킨마요, 파김치 준비했습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파김치 굶을 만드는 과정 고춧가루 맛있다. 고춧가루 계란 분리 고춧가루 나의 마음에 들어서 너무 매운 젤리 면 다가짐 바삭함이 더 맛있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맛은 쫄깃쫄깃 고추냉이 너무 맛있다 뼈는 마늘은 다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그냥 뼈는 마늘을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었어요 밥과 함께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고춧가루 쫄깃쫄깃!!! 맛있어도 뭐하니? 고춧가루 두가지 맛은 정말 맛있어요 한입에 한입에 남은 날이 드시길 바라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!